장난감 하나! 두 개! 하나! 하나만 가져가 두 개! 하나! 하나만 가져가 두 개! 하나! 두 개! 하나! 두 개! 그건 세 개고 하나! 두 개! 하나! 두 개! 한 개! 두 개! 좋아요 아빠 말 잘 들어야지 하나만 가져갈 거죠? 다! 뭐 가져가고 싶은데요 장난감 두 개가 뭐? 다! 어떤 거? 다! 한 개만! 장난감 여기는 거 다 가져갈 거예요? 두 개! 한 개! 하나만 가져가자 좋아요 두 개! 딱 하나만 두 개! 좋아요 딱 하나만 그럼 어떤 거 골라봐 두 개 골라봐 그러면 어떤 거? 두 개! 골라보라고 뭐 가져갈 거야 그 중에서 다! 다가 두 개야? 응 좋아요 왜요? 어디 가 나